이거 쉽게 보는 사람 많거든요 쉬워 보이죠? 지금 이게 5.0이에요 저도 진짜 다 많이 하는 건데 잘 되네요 아직은 비보클 운동이긴 해요 하지만 이 운동은 안정성이 필요해요 4.0으로 갈게요 한 손만 벌써 급해졌어 조급 점령으로 했을 때보다 더 급해 보이죠? 한 손만 뒤꿈치는 안 닿으면 좋아 예전에 1분씩 무조건 이걸 시키고 시작했어요 자 앞에 봐 자 옆으로 안 돼 손놔 한 손만 그쪽이 잘 안되네니까 안 돼 비보큰 뒤꿈치 안 달게 자 어때요? 왼발이 오른발을 차주니까 편하지? 네 스톱 잘한거야 막 내려오지 말고 항상 자 방향전환 할때는 항상 앞을 보고 도는거야 차분히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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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손놓지 마세요 다쳐 이렇게 급해져 30초씩만 할게요 비보큰 비보큰은 물론 없는 운동이구요 밸런스 쪽이 미는 쪽이 안좋은 쪽이 항상 있을거에요 손을 잠깐 놔 보세요 손을 잠깐 놔 보세요 잡으세요 앞에 보고 끝에 있어 쉬운 운동을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운동도 있는데 어떤 느낌인가를 알아보라는거에요 트레드밀에서 앞으로만 뛰어봤을거 아니에요 사이드로 안뛰어봤을거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 뒷꿈치되지 말고 그렇지 숨 놔봐요 절대 빨라질 일 없어요 4.0 그대로에요 잡고 자 이거는 자 봐보세요 빨라지는건 내가 빨라지는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영혼이 4.0이야 빨라지는거는 내가 빨라져요 다 될까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손을 놔봐 오케이 잡고 앞에 보고 스탑 어때요? 보통 하는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했어 니은말 좋아 누가 내꺼인지 몰라 참 괜찮은 사치형이 손 놔봐 집중해 밑에 보면서 느껴보라는거야 항상 느껴보라는거야 다들 처음에 하나만 못해요 헷갈려서 자 속도는 변함 없어요 스톱 스톱 누르세요 자 속도 변함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어땠어 빨라져요 그렇지 이거는 누가 빨라진거야 같은 속도에서 내가 빨라진거지 얘가 빨라지진 않아 골프가 마찬가지 배가 급해서 빨라진건 있어도 얘가 빨라지진 않아 네 땡 아 수고하 헷갈라